네 EV 첨단 소재 오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구간 대략적으로 5,560구간 매물대로는 5,500부터 6,000구간이 현재 지지 매물대 2차 매물대고요 그와 관련돼서 현재 보압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재료는요 기존의 리튬이었다면 이제 EV 첨단 소재가 재료로서 엮이게 된 게 바로 구리동입니다 구리 현재 주가 관련해서 모멘텀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엮인 부분은 긍정적이고요 기존의 초고순도 구리동 어때요? 바로 제작 및 공급 관련 이슈가 있었고 그와 관련돼서 구리값 상승에 다시 한번 모멘텀으로 재료적으로 엮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나온 바로 긍정적인 시그널 기존에 바로 언제였나요? 2023년도 1월 5일 바로 이때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바로 핵심적인 매수 시그널이 떴습니다 바로 이때 어땠나요? 이 매수 시그널 뜨고 저점을 갱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점을 올려주는 상승 파동이 나오다가 바로 위로 튀었죠 즉은 그 시그널이 이제 나왔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오늘 의미 있었던 부분은 바로 외인들이 비중을 기존에 대략적으로 3에서 4% 사이까지 비중을 채웠었는데 다시 한번 그 구간을 현재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한마디로 외인들이 물량들을 현재 갖고 있고 큰 법으로 던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매집한 상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핵심적으로 어때요? 대략적으로 5400부터 6000구간이 핵심 강한 매물대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매집과 함께 수급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EV 첨단 소재 어때요? 기존에 12세력이다 그 다음에 물량을 털어먹었다 세력이 나갔다 또는 상패된다 여러가지 재료상 악재 및 루머에 입사였었는데 이제는 이 구리동 관련해서 기존에 대한전선에 납품했던 이력들 그리고 이 초고순도 구리동 관련해서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이 바닷구간에서 잡아주는 수급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어때요? 세력들이 심리전으로 언론사의 주요 뿌리는 재료들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후에 상용화 예정되어 있던 주요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소식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 구리동 납품 이력에 따른 구리 관련 테마로도 현재 엮여있는 상태죠 결국 세력들도 이제는 올려야 될 타이밍이다 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긍정적인 시그널이 떴다라는 부분들 주주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자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외인들 주포에 대한 비중의 증가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쌍바닥 패턴을 만들었다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어때요? 최소한 기술적 반등이라고 나올 수 있는 마디가가 바로 6800구간하고 그 다음에 9100구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요 이런 식으로 조정 파동을 한번 찍고 나서 반등했지만 다시 한번 쌍바닥 패턴을 만들었을 때는 어때요? 네 바로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확인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리튬과 2차전지 종목들이 수급을 다 빨아가면서 올라갈 때 혜택을 못 받았었는데 이제는 다른 테마로 추가적으로 엮이면서 어때요? 현재 핵심 모멘텀이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RSI 바로 이 상대 강도지수에서도 바닥구간 기존의 바닥구간을 이제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주요 구간 최근 2년 내 4번째 나온 바닥구간이고 대략적인 RSI가 30미트로 내려갔습니다 과매도 구간을 30이라는 기준으로 잡는데 그 30미트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이제 내리고 싶어도 더 내리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보조지표상 이 RSI든 상대 강도지수는요 어때요? 30미만이면 과매도 70 이상이면 과매도 라고 여겨지는데 그 과매도 구간인 30미트로 내려갔다 보통 이렇게 30미트로 내려갔던 과매도 구간에는 어때요? 바닥구간을 만들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다 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EV 첨단 소재 날아오를 때가 됐고 이제 쌍바닥 제대로 확인 중입니다 기존의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 이제는 기지 구간으로 역으로 바뀌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현재 지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줄고 있는 와중에 다시 한번 이런 재료들이 엮였다는 부분 주요 시그널이 변화하면서 변곡을 만들어낼 부분이라는 점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이제는 1차적인 부분, 2차적인 부분 1차 마디가와 2차 마디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EV 첨단 소재에 많은 분들이 지쳐서 영상도 이제 부회수가 떨어진 게 눈에 보이는데요 참 안타까운 마음은 그만할 수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현재 EV로 고통받고 있는 그리고 현재 종목이 대응하기 답답하고 지루해서 멘탈이 흔들리시는 분들 관련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루하루 급등 단타 종목 또는 뭐예요? 매매 기법과 그 다음에 주요 검색기들 이러한 영상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걸 원하실지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설문조사 하나 받아보고 그 다음에 영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파워 컨텐츠 제작 관련해서 설문조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요 아래 보기 중에서 보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1번의 경우 급등 단타 매매 그리고 급등주 발굴에 대한 기법에 대한 영상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장중 라이브 매매 방송입니다 세 번째는요 급등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을 엄선해서 추천드리는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타트 교육과 확률 높은 검색기를 만들어 보는 영상입니다 네 가지 보기 중에서 가장 보고 싶은 그리고 마음에 드는 내용으로 보기 숫자 번호를 적어서 문자 발송을 해 주시면 참여가 끝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요 채널 성장은 물론 컨텐츠 제작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요 특히 참여자들에게는요 전원분들에게 선물 챙겨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참여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100% 아래 세 가지 내용들 무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료 판매하고 있는 매매기법 전자책 발송을 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재 종가 매매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 추천들 받고 계실 텐데 그와 관련해서 혼자 찾아보고 그 다음에 종가 매매 종목들을 검색할 수 있는 자료 같이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채널 회원용으로 비공개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까지 모두모두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요 이렇게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이러한 핵심 자료를 보내드리고 기초편부터 그 다음에 응용 심화 버전까지 대략적으로 6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자료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유료로 판매하고 있지만 이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자료 무료로 발송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설문조사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자료들은요 대대로 된 목차 그 다음에 실전 사례 그 다음에 구매 후기까지 5점 만점에 5점 만점을 받은 후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내용 보시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정말 이 가격에 퀄리티가 말이 안 되네요 그리고 많은 정보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실천이 가능하게 도와준 이런 책은 못 봤습니다 라고 많은 후기분들 남겨주셨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CRM 문자 집계 시스템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아래의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아까 보셨던 4가지 보기 중에서 가장 보고 싶은 영상 번호 적어서 발송해 주시면 설문조사 참여 끝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순차적으로 선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차트를 통해서 주요 지지와 저항 구간을 찾고 핵심적으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에 대한 핵심적인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조사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차후에 급등단타든 또는 매매기법이든 검색기든 여러가지 주요 차트 교육이든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오고 보고 싶은 영상들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채널의 방향성이다 시청자의 몫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 달라 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이제는요 EV 첨단 소재 대응 관련해서 핵심적인 결론 부분만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패턴상 쌍바닥 패턴과 그 다음에 RSI 바닥 그러면서 수염하고 있는 거래량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외인들의 비중 꼭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거 관련해서 절대 지치지 마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현재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까다로운 조건으로 만든 바로 매수신호 이때 이후에 수염 이후 올라갔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어때요? 지금 정말 오래간만에 지금 다시 한번 매수신호가 떴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이 핵심 구간은 지지하고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가는 패턴이 현재 매우 유력하다고 볼 수 있죠 대략적으로 제가 이 화살표가 나오는 구간은 대략적으로 승률이 92%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하루하루 멘탈이 흔들리시는 분들 그리고 실시간 대응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정보가 부족해서 또는 분석이 부족해서 하루하루 어때요? 손절할지 말지 또는 기준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어때요? 강조하고 있는 거 실시간 소통 대응방 들어와라 와서 대응해라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이 안에서는 대응 전략 시나리오 하루하루와 그 다음에 종목 질문 그리고 분석 그리고 검색기를 통해서 딱 한 종목 핵심적으로 당일 단타 종목에 대해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탈적으로 흔들리시거나 정보가 부족해서 투자가 힘드시거나 기준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이 해당 번호 0107623-3169번 제 개인 번호로 종목명 EV라고 딱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구독자 여러분 함께하는 이방에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냐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대응하자 그리고 주요 근거 있는 매매를 하자 정보에 뒤떨어지지 말자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힘든 게 뭔가요 바로 정보의 부족이죠 정보의 적시성 그 다음에 부족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집단지성을 통해서 그리고 구독자방을 통해서 채워나가신다면 지금 현재 파랗게 있는 계좌도 또는 손절할 종목도 또는 사야 될 종목도 왜 그래야 되는지 핵심적으로 기준을 갖고 매매하실 수 있고 계좌가 빨갛게 반드시 바뀌실 겁니다 아시겠죠 해당 번호 꼭 기입해 두시고요 바로 지금 종목명 보내주시면 제가 취업해서 같이 구독자 가족 있는 방에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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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